쌍뜻 배제르부르크 인근에 살고 있는 마가리타라는 그런 여성의 사연입니다. 친구들은 그녀를 리타라고 불렀습니다. 리타는 술주정이 심했던 남편과 이혼을 하고 성인이 된 직장을 다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. 그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. 리타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후각, 성경이 예민해진 걸 깨닫게 됩니다. 집에서 그 신기하게 매일 다른 냄새, 다른 향이 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. 옆에 있던 그 아들에게 물어보면 아들에겐 아무 그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. 리타는 분명히 짙은 그 향기로 느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신만의 후각의 그런 특색 있는 그 향이 나는 걸 그 후에 그 리타는 알게 됩니다. 어느 날은 그 고소한 옥수수 튀기는 그 냄새가 나고요. 또 어떤 날은 그 우울창한 그 깊은 침엽수 속에서 그 느낄 법한 그런 그 수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. 또 어떤 날은 그 어린 시절 그 남녀 고향에서 그 뛰놀 때 그때 맡았던 그 흐드러진 치자꽃 향기가 그녀의 그 후각을 자극을 합니다. 이게 어떤 그 징조 같아서 그 리타는 인근의 그 명성이 자자했던 그 심령술사 겸 점술사를 찾아갑니다. 그때 그곳에서 심령술사로부터 그 리타의 이런 후각 변화는 그녀에게 그 큰 대박 터질 그 징조의 암시라는 걸 또 전해 듣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심령술사는 그렇게 그 향기 좋은 그 색다른 후각이 그 진하게 느껴지는 날에는 무조건 그 상의를 꽃이 새겨진 그 밝은 옷을 입으라고 리타에게 조언을 해줍니다. 병원에 근무해야 했던 그 리타는 그래서 병원 유니폼 속의 그 이불 그 상의 그 브라우스를 항상 그 꽃이 새겨진 옷을 그 준비를 해서 입게 됩니다. 그 심령술사의 그 조언대로 풍수 적용을 하게 된 거죠.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날 그 타이가 지대에서 그 벌목된 목재를 그 운전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던 그 아들이 먼 지방에 그 다녀오다가 리타의 그 생일날 그 복권을 두자 그녀를 위해서 선물로 사주게 됩니다. 그리고 리타는 며칠 후에 그 회차 복권 당첨 발표날에 혼자 있던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가 그 떠나가라고 기뻐서 그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. 대박이 그 꿈이 아닌 그 현실에서 이렇게 터지는 일이 그녀가 그 TV에서 보던 그 다른 사람 단골 이야기 주제거리로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. 이렇게 그 자신이 직접 그 사연의 그 주인공이 될 줄 꿈에 두고 몰랐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그 간단히 대박 터진 그 리타의 사연에서 몇 가지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원리를 쉽게 그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첫째는 그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큰 대박은 미리 그 긍정적인 변화의 그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것입니다. 리타의 경우에는 그 후각의 예민함이라는 그런 변화로 신호를 그 지속적으로 보내준 것입니다. 둘째는 그 사람이 그 신체에 직접 착용이 될 그 의복의 풍수 효과입니다. 리타의 경우에는 그 상위의 브라우스에 새겨진 그 꽃무늬는 분명 긍정적인 그 에너지와 그 상징을 더 강하게 그 끌어들였을 것입니다. 부와 번영 그리고 돈복을 끌어들이는데 이 꽃의 암시라고 하는 그 돈복 망개의 그 에너지를 더 크게 이끌었다는 것입니다. 결국 우리 그 신체의 어떤 그 신비한 변화가 딱 보기에도 리타의 경우처럼 또 좋은 향도 있을 것이고요. 또 좋은 감정 또 좋은 기분 이런 것 등을 그 유도하는 그런 변화라면 우리는 그 큰 대박의 전조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 그 기회 포착을 그 큰 결실로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풍수 접목을 또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. 리타처럼 그 꽃이 새겨진 그 상위 꽃이 새겨진 그 손수건의 소지라든지 꽃이 새겨진 또 손에 들고 다니기 그 적당한 소품들 이렇게 그 최대한 그 우리는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행운이 그 곧 우리 앞에 그 가까이 지나갈 수 있는 그 신호를 보내준 만큼 그걸 그 우리가 또 잠자리로 비유를 하면 우리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돈복의 행운인 이 잠자리를 또 우리가 그 놓치지 않으려면 그때 우리는 그 손에 잠자리체라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 그 잠자리체의 그 역할은 우리가 또 시도하는 또 돈복 터지는 그 다양한 풍수 방법들이 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.